자 이번엔 중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기로 서로 성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도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움도 있겠지만 완전체로 다같이 모일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모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응원해줘야죠 규리양을 네 저희 규리양이랑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끼리 편지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각자 위치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원하는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믿고 규리도 믿고 있고 저희 8명 친구들도 앞으로 더 규리의 빈자리까지 꽉꽉 채워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미스9이라는 이름도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